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한층 깊숙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국민 7명 정도가 10명 가운데 7명이 챗GPT 인기와 열풍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최근 챗GPT를 통해서 한국 정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대안을 제시한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된 분이 있습니다. 조승현 정치의 미래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재님 어서 오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챗GPT를 통해서 한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 책, 대담집 출간하셨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책을 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미디어 철학자 마셜 맥루안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디어가 메시지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디어가 단순하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져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수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과거에 보면 메스미디어 시대에는 권력자가 정보를 국민들한테 하향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가 제공하는 그런 아젠다와 프레임 속에서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그러한 권력자가 만드는 여론 속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피치자, 즉 통치의 대상일 뿐이었지만 지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방향적인 수평적 관계에서 양방향 소통하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 내가 이 민주국가의 주권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에게 대해서 당당하게 내가 위임을 했으니 명령을 하겠다. 이런 자세로 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디어 환경, 우리의 삶이 바뀐 거죠. 그런데 지금 AI가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요. 권력,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이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포털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제공받는데 그 포털이나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종당한다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청계천에 가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도 인공지능에 지금 맡기고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윤리적 판단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이클 샌델에게 트롤리 딜레마처럼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희생시켜도 된다. 이런 알고리즘이 입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윤리적인 판단, 공리적인 판단까지도 인공지능이 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범이라든지 윤리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책을 쓴 목적은 체치피티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도 궁금했지만 정치가 우리가 체치피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체치피티가 정치적입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체치피티가 정치적입니다.